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오늘은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시리즈로 말씀 좀 드려볼건데요. 첫번째 시간으로 핵심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미 연준이 2분기 중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파월 의장을 포함 여타 연원총재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들로 인해가지고요. 5월 금리 인하 확률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CBS에 출연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요. 미니에폴리스 연원총재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긴축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발언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선을 좀 그었죠. 다만 오스틴 굴스비 연원총재는 다소 결이 좀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낮은 수치도 있었다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얻는다면 우리는 금리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발언을 하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미 연준에서도 올해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를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신중한 이론들이 대세인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5월 혹은 6월 즉 2분기 중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좀 큰데요. 그 배경에는 탄탄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한 양호한 미국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 긴축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호프 주가 급락에서 보듯이 과잉 긴축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가시화되고 있고요. 고금리 장기화는 물론 엄격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고용시장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소비 경기마저 위축될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추가 상승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유업을 자극할 여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최근 후행주표 성격의 연체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미 연준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와 함께 과잉 긴축 미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금리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따라서 향후 1, 2개월 동안 물가지표의 추가 둔화가 재차 확인된다면 2분기 중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밖에도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가 정체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이 열리는 11월보다 훨씬 이전의 금리 인하의 논란을 피할 여지가 크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산업의 동향, 산업의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궁금해하시는 산업이 바로 2차전지, 전기차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2차전지는 어떤 거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은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분리막, 알아보면서 밸류체인까지 계속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2차전지 들어가니까요. 배터리가 들어가죠. 스마트폰 당장 없으면 못 살죠. 스마트폰 일어나면서 손에 쥐고 잠들기 전에 손에서 놓는 그런 생활이 우리 현재 밀접하게 다가왔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대중교통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95% 이상의 이용자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의 중요한 부품이 2차전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까지 들어가니까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오늘은 2차전지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우선 전지에는요. 1차전지가 있고 2차전지가 있어요. 1차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하고 방전만 하는데 쓰기만 하는 거죠.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의 크기가 소용이고요. 군용이라든지 계량기 같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 일상에 동그랗게 생긴 원통 AAA라든지 AA 이런 사이즈의 전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전지도 있는데 방전률이 연간 1% 정도여서요. 10년 사용 가능한 그런 특수전지도 있습니다. 이런 걸 1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에스코넥은 자회사 이리셀을 통해서 리튬 1차전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사우디와 중동 전역에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지능형 전력망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1차전지도 주목을 받고 있죠. 리튬 1차전지는 높고 안정적인 전압과 상온에서 10년 이상의 수명은 물론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광범위한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전지는 충전이 되지 않지만 방전률이 낮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5배 이상 큽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능형 전력망 외에도 극한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 석유라든지 가스 같은 시추장비용 고온전지나 또는 군사용 장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장비인 무전기나 어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2차전지는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전기 화학셀로 구성된 배터리인데요. 양극하고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건데요. 2차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회용 배터리보다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체하기 전에 여러 번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과 환경 영향이 훨씬 적은 게 장점이에요. 일부 2차전지 유형은 일회용 유형과 동일한 크기 및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환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원통형이라든지 파우치형, 각형으로 나눌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데요. 2차전지 원료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왼쪽이 양극입니다. 오른쪽이 음극인데요. 양극과 음극을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이에요. 일반적으로 리튬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 이렇게 하는데 리튬을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죠. 근데 왜 리튬을 쓰냐면 리튬은 특징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플러스된 동그라미가 열 몇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리튬인데 리튬이 그 전자를 내주고 이동을 하죠. 이를 이온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온화돼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리튬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외부 반응이 일어나요. 전자가 분리가 돼가지고 위에 보시면 왼쪽에 이 빨간색 플러스된 애들이 파란색 마이너스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빨간색 리튬 이온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리튬 이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는 왼쪽에서 분류가 돼서 리튬에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전자는 위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리튬을 쓰는 목적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인데요. 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이온화 정도가 가장 강한 금속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왼쪽이 양극에 있는데 양극에 있는 리튬이 빨간색 플러스로 된 거예요. 화면에서는 이 리튬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실제로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리튬이 촘촘하게 있을 때 이 리튬이 이온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시작하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리튬은 왼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충전이 다 된 거죠. 리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두 가 있으면 완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리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충전할 때는 리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전자는 위를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전은 반대 개념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리튬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가운데 좀 있는데 이 분리막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소재의 얇은 막이에요.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면서 0.01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구멍으로 리튬이온만 통과시켜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필름이에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 발생할 수 있는 쇼트를 방지하고 미세 기공을 통해서 리튬이온은 전해지를 타고 이동을 하죠. 또한 배터리 셀의 온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고온이 되면 미세 기공이 차단이 돼서 내수 쇼트를 방지해주고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이물질들을 막았고요.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의 기본 역할입니다. 양극과 음극은 서로 닿았을 때 리튬이온의 움직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폭발하는 그런 위험이 큰데요. 반대로 양극과 음극의 분리에만 신경을 쓰면 리튬이온까지 이동이 안 돼서 배터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으면서 리튬이온만 잘 지나다니록 하는 게 분리막의 핵심 기술인 거죠.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놓은 막이고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나면 터지니까요. 터져버리면 사고가 나니까 분리막 관련주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런 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전고체는 전해액을 고체로 쓰는 거예요. 즉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액체 물질이 있는데 고체로 된 2차 전지가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인 거죠.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대용량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리튬이온보다 상당히 낮아서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액체 전해질로 에너지 효율이 좋지만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서요. 전해질이 가연성 액체다 보니 고열에 폭발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충격에 의한 누액 위험이 없고요.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발화 가능성이 좀 낮고요. 상대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합니다. 또 전해질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요. 충전 시간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많이 짧습니다. 더 큰 특징은 대용량 구현이 가능합니다. 완전 충전할 경우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하고 SK온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고 2023년 3월 시제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전단 팀도 신설을 해서요.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그런 방침에 있고 SK온도 2023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S2024에서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죠. 솔리드 파워하고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SK온은 협약에 따라서 솔리드 파워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셀 설계 및 파일럿 라인 공전 관련 기술 전부를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대전 배터리 연구원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다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판을 뒤집겠다고 야심참 계획을 선보이고 있는데 도요다는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를 10분 내에 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분 내에 풀 충전이 가능하고요. 거리도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3배가량 긴 1200km까지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일본보다 한 발 빠르게 나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대만의 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예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올해 1월 중순에 발표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선두그룹으로 분류되는 삼성 SDI보다 일본 도요다 자정차보다 빠른 횡보죠.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는 대만에서 세계 최초 기가급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중공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전고체 배터리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연내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만 구체적인 고객사는 언급하지 않았죠. 대만의 타오이안 공장의 초기 생산 능력은 전기차 1만 4천대 분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고요. 회사는 향후 생산 능력을 연간 5만 6천대의 규모로 확대할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주행거리, 배터리의 확정성이 높아서 플렉서블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기술로 현재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해 놓을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런 내용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고체 배터리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의 경우 액체 전해질보다 전도성이 좀 낮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H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팩이에요. 리튬이 주인공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배터리 셀을 하나로 합쳐서 외부 환경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가령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등에 장착된 충전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국내에서는 배터리 팩이라고 하면 보통 보조배터리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팩의 일종인 거죠. 전기자동차와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배터리가 한 대에 묶여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배터리 팩 구조물을 이루죠. 하나하나의 배터리를 원하는 전압이라든가 용량과 방전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직렬 또는 병렬 또는 직병렬 혼합으로 연결해서 한 대에 묶어 놓습니다. 정확히는 여러 개의 셀이 모여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배터리 모듈 여러 개를 다시 묶어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는 하나의 모듈에 최대한 많은 셀을 집어넣거나 모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팩을 만드는 셀투팩 공법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재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배터리 무게와 부피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양극재 표현을 국내 LG에너지 땡땡에서 좀 잘 표현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양극재가 있는 공간은 쉬는 집이에요. 리튬이온이 사는 집이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여기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방전된 상태라는 거죠. 아직 에너지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충전기에 선을 연결하죠. 그러면 이 빨간색 리튬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요. 충전하러 회사로 출근합니다. 리튬이온이 사는 집을 양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양극 소재로 굉장히 적합하고 이런 양극재가 배터리 용량하고 주행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이 리튬 비중이 높을수록 용량은 커집니다. 양극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금속에 따라서 LFP, 리튬, 철, 인산,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영어철자 앞자를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각 재료의 비중하고 구조 배치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라든지 NCM이라든지 NCA,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요.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죠. 이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은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긴 안정성이 높은 LFP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죠.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가인데 이 원가를 40%를 양극재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응극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리튬이 이제 출근한 거죠. 출근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응극재는 리튬이온이 출근한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출근한 회사는 흑연이 육각형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리튬이온이 충전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흑연이 리튬을 감싸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꽉! 그러면서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응극재 역할인 거죠. 리튬, 여기서 일 열심히 해. 9시에 출근했으니까 6시까지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음극재는 흑연이 주로 쓰이고요. 리튬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저장할수록 훨씬 더 좋겠죠. 요즘엔 실리콘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원래 흑연을 쓰는데 그 흑연을 실리콘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연보다 실리콘이 더 많이 저장하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과 방전 시에 부피가 3배 이상 팽창하고요. 수축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값비싼 나노 실리콘을 사용하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됩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실리콘의 경우에는 가격과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실용성은 비교적 높지만 배터리 작동 중에 발생하는 부피 팽창 문제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서 음극재로 사용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고 천연 흑연을 쓰고 인조 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배터리 원가의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음극재 관련 주로는 SK머트리얼즈라든지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양극재, 음극재 이런 양극재, 음극재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현재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 처음 꺼내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차전지는 긴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작년과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게 되면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 올해 2분기서부터는 아마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갖고 계시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보다 몇 배 더 가 있을 거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런 얘기들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